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캣쳐 아이! 캣쳐 마이! 안녕하세요. 캣플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캣플러입니다. 에너지 너무 좋아요. 이제 사랑스러운 캣플러 멤버들을 사진으로 담아보는 포토타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사진 찍고 나서 개인별로 한 명씩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좌, 우 순서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정면으로, 네, 조금 모아주시고요. 네, 정면으로 먼저 첫 번째 준비된 포즈 가겠습니다. 시작! 아, 예뻐요. 아, 첫 번째로 우리 캣플러는 하트를 준비했군요. 네, 아, 9명의 멤버 모두가 정말 올라운더예요. 정말 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글로버 원픽 면모를 증명하고 있는 캣플러는요. 정말 도포적인 커리어를 마구마구 싸우면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같은 포즈로 좌측 한 번 봐주실까요? 우리 좌측 기자님들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아, 하트. 캣플리안에게 전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볼하트도 해주고 있고요. 아, 귀여워요. 아우, 하트가 정말 많아요. 종류가. 네, 같은 하트 포즈로 마지막 오른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네, 어우, 오늘 정말 기자님들 열정. 어우, 장난 아닙니다. 네, 아우, 예스. 아, 좋습니다. 아, 아, 예뻐요. 아, 멋집니다. Girl's Yellow.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포즈를 정면 보고 타이틀곡이 We Fresh이잖아요. 포인트 안무 포즈. 아, 좋습니다. 오, 뭔가 이렇게 쓰리 느낌. 오, 네, 좋아요. 오,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습니다. 정면. 예스. 오, 뭔가 Girl's Hero가 우리다. 예스. 오, 좋아요. 오, 에너지를 보여드리겠다. 예스. 오, 좋습니다. 자, 이번에 같은 포즈로 좌측 봐주시겠습니다. 좌측. 네, Girl's Hero. We Fresh. 이게 공식 포즈입니다. 네, 좌측 기자님들 예쁘게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자, 3초만 더 해볼까요? 3, 2, 1. 좋습니다. 오른쪽 가볼게요. 네, 오른쪽 기자님들. 와, 오른쪽 돌자마자 갑자기 Fresh가 또 막 터지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We Fresh. 오, 예스. 오, 정말 아홉 명의 Girl's Hero 같아요. 네, 아, 미소도 너무 좋고요.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정면 보고. 어, 뭔가 다른 포즈 또 하나 없을까요? 어, 다른 포즈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네. 아, 아, 예스. 어, 그 뭐야. 어, 네, 좋아요. 오케이. 예스. 아하하하. 너무 귀여워요. 좋습니다. 자, 가운데 정면 먼저 봐주시고요. 아우,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같은 포즈 좌측 한번 봐주실게요. 좌측 기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아우, Refresh로 이번 달, 겨울 정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킬 캐플러입니다. 같은 포즈로 마지막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 시작. 예스. 아하, 아, 귀여워요. 아, 아, 캐치. 예스. 아, 캐치 your eyes. 캐치 your mind. 예스. 좋습니다. 아, 단체 사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개인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유진양부터 시작할 테니까요. 나머지 멤버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따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리더 유진양 가겠습니다. 정면 시작. 예스. 하트. 캐플러의 맏언니예요. 리더 최유진양입니다. 애교가 가장 많은 러블리한 별명이 맏내예요. 맏언니인데 막내 같은 또 귀여움도 있어서. 어, 안녕. 좌측 오른쪽. 네. 좋습니다. 아, 부이. 아, 우리 리더 최유진양은요. 어떤 컨셉도 모두 정말 잘 소화하는 실력파 만능 리더입니다. 아, 정말 대기실에서 동생들 챙기면서. 아, 너무 좋아요. 예스. 예스. 오, 예스. 비프레쉬. 좋습니다. 아까 캐치. 캐치도 한번 해줄까요? 캐치. 예스. 캐치어마인. 네, 좋습니다. 네. 한 3초만 더 해볼게요. 네, 마지막. 3. 아, 대장토끼 가볼까요? 또 우리 토끼잖아. 대장토끼. 토끼. 예스. 아, 귀여워. 상큼해. 이 별명이 토끼인데. 또 대장이니까 또 멤버들이 대장토끼. 또 팬들이 이렇게. 예. 나봉. 좋습니다. 아, 스타트 너무 잘 끊어줬어요. 고마워요. 유진양. 네, 조금 이따 만날게요. 네, 두 번째 멤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터치, 터치. 자, 두 번째 멤버는요. 바로 샤우팅양입니다. 네. 아, 와, 비주얼 정말 독보적이죠. 네, 독보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샤우팅양입니다. 우리 기자님들 지금 반응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게요. 얼마 전에 아이돌 육상대회 아육대회에서 압도적인 스포츠 댄스 실력을 보여주면서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해서 정말 화제가 된 멤버입니다. 우리 샤우팅양. 샤우팅. 파이팅. 네, 한 번 더. 다른 포즈 하나만 더. 어, 좋아요. 어, 정말 그 댄스 스포츠 금메달 딴 영상이요. 정말 그냥 하이라이트 짧게 올라오는 것도 100만 뷰가 다 넘더라고요. 어, 너무 멋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뭔가 다른 포즈 하나만 더 지어줄 수 있을까요? 예스. 아, 좋아요. 샤우팅양. 네, 오른쪽도 한 번만 좀 봐주실게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뿌이. 어, 너무 좋아요. 아, 정말 관심 뜨겁게 받은 만큼 기자님들의 반응도 너무 뜨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샤우팅양. 이따 만날게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멤버는요. 바로 마시로양입니다. 네, 어우, 이렇게 멤버들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손 이렇게 터치해 준 게 왜 이렇게 귀여울까요? 네, 마시로양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네, 묵묵하게 멤버들을 챙기는 캐플러의 브리더 마시로양입니다. 오, 이번에 위프레쉬 공식 포즈를 해주고 있네요. 아, 귀여워요. 또 마시로양은 또 저 보조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어우, 저 보조개에 푹 빠져서 막 수영하고 싶어요. 아, 너무 예쁩니다. 귀여운 외모에 숨겨진 힘있는, 정말 힘있는 보컬과 댄스 실력까지 갖춘 반전 매력 가득한 우리 마시로양입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 좋아요. 캐치까지. 마지막으로 뭔가 다른 거 하나만 더 해줄까요? 아, 하트. 좋습니다. 네, 마시로양 좌우 마지막.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멤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옵니다. 어우, 어떻게 이게 자주 봐도 이렇게 하얘요. 네, 김채연양입니다. 여러분. 캐플러의 자타공인 음색 요정입니다. 네, 어우, 좋아요. 어우, 정말 여유가 넘치는 게 우리 채연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음악 프로그램 버쇼의 MC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뛰어난 진행 실력까지 갖춘 보컬까지 되는, 춤까지 되는 그런 멤버입니다. 아, 좋아요. 좌측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 좋습니다. 예스. 리프레쉬 공식포즈 우측도 한번 가볼까요? 네, 우측. 좋습니다. 우리 채연양, 우리 팬들이 하트 강지잖아요. 네, 하트 한 번 또 하트 강지답게. 예스. 아, 귀여워. 하트를 잘 날리는 강아지 같아서 하트 강지인가봐요. 어우, 너무 귀엽습니다. 예스. 아응. 좋습니다. 자, 이렇게 김채연양까지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요. 김다연양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어머. 오늘 너무 예쁩니다. 자, 다연양은 캐플러의 정말 만능캐예요. 만능캐. 어, 도입부 장인으로도 불리고 매 무대마다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멤버입니다. 네. 아, 좋아요. 리프레쉬. 정말 걸스 히어로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좌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 보라트. 아, 이 사진 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 너무 상큼합니다. 아응. 좋습니다. 무대에서 정말 걸리쉬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막 그런 느낌인데요. 팬들이 근데 또 부르는 별명은 콩순이라고 해요. 콩순이. 콩순이다운 그런 포즈. 네. 아, 좋습니다. 아, 이 귀여워서 또 콩순이인가봐요. 아, 네. 콩순이 포즈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연양 고맙습니다. 네. 자, 여섯 번째 멤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멤버는 누구냐? 예스, 히카루. 히카루양은요. 정말 빛이 난다고 해서 팬들이 빛카루로 불러요. 네. 정말 빛이 납니다. 어머, 오늘 모자 너무 귀엽잖아. 아, 좋아요. 자, 히카루양. 무대에 서기만 하면요. 정말 끼가 폭발적입니다. 정말 이 폭발적인 끼와 카리스마로 팬들을 마구마구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니, 저런 모자 어떻게 소화하는 거예요? 네. 정말 빛이 나고. 아, 네. 아, 뭔가 정말 걸스 히어로다운 그런 느낌. 어, 이번에 약간 그 팬들 별명이 히카룽도 있잖아요. 뭔가 귀여운 느낌. 좋아요. 아, 아, 깜짝해. 좋습니다. 아, 히카루양까지. 네. 하트 좋습니다. 아우, 네. 정면 좌우 다 왔다갔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3초만 더 해볼까요? 3, 2, 1. 좋습니다. 히카루양. 완벽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우 벌써 서있는데 여기서 또 빛이 나요. 네 일곱 번째 멤버 휴닝 바히에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머리 색깔이랑 오늘 인상이랑 너무 예쁘다. 네 자 우리 휴닝 바히에양은요. 넘사벽 비율과 통통 튀는 성격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는 사랑스러운 멤버입니다. 네 정면 먼저 보라트. 네 아 어머 사랑이 캐플리안들에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우 정말 압도적인 저 비주얼과 정말 실력은 당연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실게요. 네 좋습니다. 어 팀 내에서 해피 비타민을 도맡아서 정말 기쁨을 주는 약간 분위기 메이커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분위기도 약간 너무 좋아졌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3초만 더 가볼게요. 3 2 1 좋습니다. 휴닝 바히에 땡큐 해피 비타민 감사합니다. 자 여덟 번째 멤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영은양이 들어오네요. 여덟 번째 멤버 서영은양입니다. 어머 오늘 블루로 저렇게 머리에 포인트를 줬어요. 너무 예쁩니다. 정면부터 포즈 가볼게요. 우리 서영은양은요. 정말 댄스뿐만 아니라 뛰어난 보컬 실력까지 겸비해가지고요. 정말 팬들 사이에서 나 이별명 너무 좋아. 무대 천재 예스 나봉 정말 무대 천재로 불린다고 합니다. 서영은양께 오늘 무대도 정말 많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네 위프레쉬 포즈 좌측도 한번 봐주시고 네 우측도 봐주실게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 다른 포즈 3초만 가볼까요. 네 서영은양 3초 3 2 1 아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예스 이따 만나요. 좋습니다. 자 이번엔요. 마지막 멤버입니다. 캐플러의 러블리 막내. 강예서 양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우리 막내 너무 귀여워요. 정말 이 상큼한 미소 정면보고 날려주실게요. 예스. 아 보라트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막내답게 너무 상큼합니다. 아름다운 정말 귀여운 막내죠. 팀내 제일 어린 막내지만 언니들은 또 그렇게 잘 챙기는 따뜻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네 하트까지 마구마구 날려주시고요. 좌측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우측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초만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막내 예서 양 강예서 양까지 만나봤습니다.